안녕하세요. 백두산 드라마 박찬입니다. 안녕하세요. 백두산 드라마 박찬입니다. 요즘 참 대한민국에서 골프가 유행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1세대 어르신들 1세대 아마추어 골프 시니어분들을 소개시켜 드리는 코너를 만들고 싶어서 프로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대도 울고 있나요 앞으로 1세대 어르신들 시니어분들 골프 그리고 인생 얘기를 시청자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대가 그리워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땐 왜 몰랐을까 그대가 전부였던걸 혹시 보고 싶어요 역시 당신 분